자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기 연습은 다 했죠? 네 이거 다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무 잠깐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렇지 그래서 A는 F는 T는 E는 R은 E가 O다 R은 R 합쳐서 after 밑에 뭐가 깔려있는 거 아니야 밑에? 공부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걸? 아니면 다른 의자로 바꾸든지요 자 A가 가진 내가 이 소리 A, A, A A, A, A 중에서 힘있는 소리 났죠? 첫번째 내 소리 그러니까 E가 가진 소리 세가지는 뭔데? E, A, O인데 A가 A라는 힘센 소리를 냈으니까 E는 힘이 빠졌죠? E는 힘이 빠져 버립니다? 오케이 영어는 한 단어에서 여러가지 A 영어는 한 단어 안에 A, E, I, O, U와 같이 여러 소리를 가진 글자들이 많이 있을 땐 한 번 내지 두 번만 힘센 소리를 내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힘이 빠져 버립니다 그걸 강세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 얘는 짜잔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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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 지패드 남캐 basics 지패드 남캐 dimensional 싱거운 정리 숱정리 아 그거 전환을 다 낸 수. 아 그거 전환을 다 낸 수. 딱 따라라 두 번쎄 예수 뱅 선생님, 배터리 없으세요? 응 배터리가 또 초라하네 어떤 소리가 내고 그러면 이쪽 깨도 맞춰갈 수 있거든 아 아 아 그렇다 배터리가 날까요? 트럼프 그렇지 뭐라고? 트럼프 우리 대통령 이름 아닌가요? 트럼프 어? 얘가 왜 트럼프 됐냐 T는 R은 R U는 어 M은 M P는 합쳐서 U는 뭐 중에서 옳지 U U 어 어 됐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건 그래서 G는 G U 어 N 다 합쳐서 G는 뭐 중에서 그 G 중에서 뭐 됐다 U 뭐 중에서 U 어 됐죠 건 G 간 오케이 그 다음 T 그렇지 T T는 T R은 R I는 E P는 합쳐서 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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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O T T T U는 합쳐서 U는 뭐 중에서? 중에서 어 얘는 두 쪽에 잠깐만 내가 갖다 볼게 아우 베리퍼 내 친구 뭐가 됐다? 베이퍼 그렇지 자 근데 P 바라는 입술을 붙여다 떼야 돼 V 소리는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친다 P 소리는 입술을 붙여다 뗀다 V는 V A는 E죠 P는 F O는 O 힘 빠졌죠 얘가 A가 힘센 소리 냈죠 R은 R 합쳐서 Vapor 그러니까 A는 뭐 중에서? A A A A A A A A A O는 뭐 중에서? O A A 얘가 힘센 소리 냈으니까 얘네 힘 빠졌네요 어? 아유 지금 지갑이 없습니다. 네 지갑이 없습니다. 좀 편하십시오. 오랜만에 들어오셨네. 예 죄송합니다. 그럼 천하만 좀 도와주십시오. 얘는 어떤 소리? T는 T는 T. R은 ER. O는 O라고 봐도 돼. H는 T로픽이야. T로픽이야. 뒤에가 힘이 쎄고 얘는 오케이 O는 뭐 중에서? O O 중에서 O I는 뭐 중에서? I E O 중에서 E 그래서 얘가 힘 빠졌으니까 대신 얘가 힘이 났 거야 TROPIC 안녕 오케이 얘는 I N 파킹인가? O 너 책 두 권인데 왜 어제 한 권만 가져갔어? 지효야 책 두 권 어제 두 권이었는데 네가 어제 한 권만 가져갔어 Atom Atom 뭐라고? Atom 더 힘 빼면 At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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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om이라고 해도 되고 얘처럼 At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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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적 없다고? 본적이 있으면 어떡할래? 얘가 없을거에요 그래? 얘 본적 없어? 네 진짜? 네 그래? 되게 옛날거야? 아닌데 얼마전에도 했는데 알겠습니다 본적 없으면 알 수 없네요 제가 과거전에 아톰이라는 캐릭터였어요 아톰 에톰 그 다음 이친구는 그렇지 뭐라고? 그래서 L은 O A는 T는 T는 E는 A A A A A A가 A가 아니고 뭐에요? A A죠 그래서 합쳐서 Late Late A는 뭐 중에서?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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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abele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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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럭 그래서 T는 R은 U는 CK는 U는 뭐 중에서 중에서 트럭 오 이제 성모 이제 어느 정도 좀 알게 된 것 같아 그 다음 이 친구는 자 E가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센 소리 한 번은 힘없는 소리겠지 네 그래서 그렇지 뭐라고 Vess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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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V는 E는 SS는 E는 O L은 O 합쳐서 Vessel E는 뭐 중에서 E에 어 중에서 한 번은 대표 소리 한 번은 힘 빠졌어 됐으니까 Vessel 이렇게 여기 여러가지 소리 해가지고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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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있지 A A A A 그래서 얘들이 여러 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힘 센 소리는 몇 번 낸다 한 번 한 번 내고 나머지는 다 힘 빠진다 했죠 그래서 O O A A A A A A A 아니 두 번 힘 센 소리 한 번 힘 센 소리가 안 되죠 힘 센 소리 두 번 힘 센 소리가 두 번 힘 센 소리인가요? Только 근육 outras 오 흠 그 맛들 틀리든 do o z y dis n n y q y u pa o Faculty 어떤 틀린 건지 A 는 B 는 O 는 O B 는 E 는 O 가 O 소리나게 했지 O 는 힘 센 소리야 힘없는 소리야 그러면 A 는 힘빠졌지 A는 뭐중에서 O 는 뭐중에서 O 중에서 오 이런 소리 안나고 그래서 above 그 다음에 이 친구는 put 그래서 p는 u는 n하고 u하고 헷갈리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고치세요 t는 합쳐서 put u는 뭐 중에서 중에서 u가 됐죠 put 그 다음 얘는 p 발음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 다음 얘는 아 아 아 이거 아 아 아 아 이모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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